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매기 소식 tv 입니다 위에서도 동영상으로 여러분 말씀 드렸지만 조금 실수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메일이나 편지 작성 시 필수사항으로서는 첫번째 1 나이와 남성 여성인지를 적으셔야 하고요 두번째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및 현직업도 필요하고요 다음에 홀로 된 사유 현재 가족관계 그 다음에 다섯번째 생활하신 현재의 수단 경제적으로 연금을 얼마 받고 계신다 또는 별도의 수입이 있다 이것이 포함되어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건강 및 간단한 재산 내역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로 보낼 때 이메일 주소는 아래와 나와 있는 바와 같고요 그리고 보내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시 중구 망량로 망량로 363번 길 8 여기 우편으로 보낼 때 보내실 주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